어우 손에 땀이.. 사람 여기 있네 왜? 아 미쳤다. 좋아요와 구독 어 간다 다리 간다 다리 간다. 뭐야 복은 뭐야? 내가 더 빠르다? 응 아니야 내가 빨라 난 다쳐야? 응 난 잘 없어 아이고 이거 실기있냐 어 틀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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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성 잘못해서 잘해서 아니 이성 터졌다 오 이걸로 엎어버리세요? 어디야 어르신 수입된다 다리 가자 여기가서 놀자 복음먹으러 가도 되겠다 아니 오늘 오토바이 되게 이상한데? 어우 손에 땀이 사람 여긴 왜 아 미쳤다 야 이거 뭐야 매드무비 아니야? 이런데 짱 박혀있을라 이런데 짱 박혀있어야겠다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아 이거 삼도삼도끼 아니었으면 죽었다 아 으학 하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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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삥 빠아아아악 아하핳 아 남자 캐릭기 아니었네 옷이..옷이 밝은색이었네 등에 구멍내 보리기 안녕 너 나한테 커리 가려놓고 너 역할이 온 거냐? 죽을래? 총 있으면 바로 죽일 수 있다 쏟오퍼로 가능할까? 진짜 떡배네 떡배가 이기냐 쏟오퍼가 이기냐? 어? 한 발 썼다 어떡할래 장전! 나 이렇게 잡는 거 너무 재밌어 어? 어? 뒤에 썼습니다 오지마 수리탄 깐다 쓰먹자 아우 애들 너무 잘해 진짜 애들 너무 잘해 무서워 죽겠어 진짜 무서워 무서워 애들 막고가 없어 그냥 무조건 개피같으면 다 띄워가지고 어떻게 치킨을 먹으라는 거야 이런 애들 상대로 재미있게 잠깐 볼 건 없어 놀랬냐 앞에서 심장마비샷 버그 주인 어디갔어 오토바이 버리고 와가지고 오토바이 버리고 와가지고 잡았다 앞에 양룡이만 어떻게 하면 되는데 양룡이까지는 안가도 되겠다 키탄스 네 명 남았어 왼쪽 집에서 나온 애 하나? 양룡이 하나? 하나 나 하나? 경박사 하나 이렇게 같은데 한 명은 어디있지?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잡아줬어 나 못 잡았다 쟤 나 모른다 양룡이 하나 하나 더 꺼자 양룡이 하나 gobierno 하나 둘 셋 괜찮은 거고 나 누가MPLA 갑니다 더uci아 장룡이 나임떡 장룡이 빠진다 장룡이라는 가게 장룡이 보여줬 장룡이 장룡이 내가 내가 쐈어! 내가 차를 쐈어! 이거 뭐야! 쟤 쏠려다가 다 쐈는데 차가 피가 초기피였나봐 차를 먼저 도와 드릴거 아니 차 스쳤다! 스몰 레카드는 생각이 강 Sad 스몰 레카드 생각이 강加 onto you 스몰 레카드 선생님 생각에 감사합니다 그런가봐 아니 Ini 시방 accompanied by 완전 개 삐었나 봐